What's your number? 안녕하세요, 시크릿넘버입니다! 지금 시크릿넘버가 제4회 텐아시아 그룹의 TOP10 어워즈 예선에서 인도네시아 지역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.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평가를 받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. 저희의 첫 트로피잖아요.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. 1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인도네시아 팬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저희를 투표해주신 모든 팬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의 첫 최종 업체들에게도 많은 팬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또 한국의 첫 프로필을 위해 많은 팬들에게만 감사드립니다. 저희의 첫 프로필을 위해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또 많은 팬들에게만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성들에게 많은 도와주신 인도네시아. 여러분의 사랑이 도답하기 위해 열심히 하는 시크릿넘버가 될 테니깐요.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그럼 지금까지 What's your number? 신킹헌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